오늘 은혜받고 성취자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마녀의 아버지지라, 마녀 위에 계시고, 마녀를 통일하시고, 마녀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오직 단 하나의 믿음, 오직 단 하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이 원단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넓혀야 되고 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넓혀야 될 장막터가 있다면 바로 믿음의 장막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심에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면, 성취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을 보고 뭐라 말하냐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우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야미로라 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그 믿음 안의 뿌리를 내리며 오늘의 만남과 오늘의 사건과 오늘의 환경 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확한 믿음의 발판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정확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님께서는 오늘도 이 오직의 믿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경적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마다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며 이 삼천 나라 살리는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다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직의 믿음입니다. 오직의 믿음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주인도 오직 한 분이시오, 우리의 믿음도 오직 하나며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세례를 받아 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원니스된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믿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오직의 믿음이요, 오직의 복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직 당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믿음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주님,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오직의 믿음을 고백할 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완전히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는 날까지 함께하시고 사랑하시며 이날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이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다스림을 따라가고 충성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오직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 오늘도 이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았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받았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거 바라보셔도 됩니다. 성경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거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느 한 구절도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살아가실 때 다른 것으로 믿고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오직 단 하나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로 다가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 6절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마녀의 아버지시라 마녀 위에 계시고 마녀를 통일하시고 마녀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주권자이시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통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모든 사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진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고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정하니까 맡기는 것이고 인정하기에 완전히 의지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100% 믿으세요. 100% 인정하시고 100% 의지하시면 됩니다. 99.9% 아니고요. 완전히 의지하시고 완전히 인정하시고 완전히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하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오늘 하루의 일과 사건과 만남과 계획과 나의 고민과 갈등과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은 10편의 기록들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했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 기도가 모두 기록된 게 10편입니다. 정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마음까지 다 내어놓고 다 맡겼습니다. 영혼까지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가 기록된 사무엘서와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반복되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질문했고요. 그 기도 속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 내 일을 다 너를 통해 이루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제가 짊어지고 할게요. 이건 제가 해결해 볼게요. 라고 말합니까? 제가 신방 다니면서 지금도 신방 중에 있는데 기도 제목에 대해 물어보면 첫 번째 반응이 기도 제목이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요. 뭐라 뭐라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됩니까? 말합니다.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런 것까지 기도해도 됩니까? 라는 거죠. 이거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라는 거겠죠. 뭐냐? 네. 그런 것까지도 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내가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의 방향과 나의 기도가 오직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맞춰지는 것 맞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왜 다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건 자녀의 마땅한 특권입니다. 그게 자녀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정말 거침없이 맡기고요. 맡기는 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라면 모든 걸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녀를 통일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통일한다는 표현이 원으로 보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지나간다는 겁니다. 통하여 지나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ough all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지나간다는 거죠. 모든 것과는 하나님이 통하신다는 것도 되고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일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걸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기쁨, 성취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패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 찾지만 문제 속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흔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간단한 문제는 찾지만요. 극심한 문제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왜 나에게 그 일하심이 안 보입니까? 라고 왜 이 문제가 어찌 하나님 가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 가운데 계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어떤 것도 근심, 걱정, 염려, 문제되지 않음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는 나와 함께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건져내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오늘 되시기를 그런 오직 단 하나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